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시간입니다. 런앤런의 대표 코너죠. 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을 하는 이유는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고 강하게 빠졌고 혹은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부각되는 종목이 있었을 때 그걸 통해서 어떤 투자의 힌트를 얻을 것이냐라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코너가 바로 이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의 맛은 일반적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던 종목에서 제가 선정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선정한 최고의 맛 종목은 옵트론텍입니다. IT 부품주 가지고 계신 분들 진짜 소외감 엄청 크셨을 거예요. KH바텍, 파트론, 지금 말씀드리는 옵트론텍, MC넥스라든지 BH 이런 종목들, 스마트폰 부품주로 평가되는 이런 종목분들 코스닥 시장이 신고가를 경심함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는 고개를 들고 올라가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IT 부품주 지금 가지신 분들은 홀딩에 나가시는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옵트론텍은 2mm 센서 필터 그리고 전장용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공급하는 업체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카메라 업체들은 성장성이 풍부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마트폰은 카메라가 멀티카메라, 많은 카메라를 넣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고화소 카메라, 화소도 높아집니다. 카메라의 단가가 비싸지겠죠. 카메라의 개수도 많아지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전장용, 자율주행차용 카메란까지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카메라 공급 업체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현재 시점부터 부각될 수 있다. 주가에도 그런 움직임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급등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 경기가 테슬라의 5천억 이상 규모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는 이슈예요. 이게 옵트론텍과 무슨 상관일까? 옵트론텍이 테슬라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의 렌즈 유닛을 공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율주행용 카메라 공급이 확대되겠구나. 이 부분이 부각이 됐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테슬라의 행보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만큼 먹거리가 많은 산업이라고 보고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원래 자율주행에는 레이더가 중심적으로 쓰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우린 레이더 필요 없어. 카메라로 자율주행을 다 구축할 거야.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 군들이 올랐죠.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와 우려를 다 표명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가 조금 더 많아요. 레이더 없이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테슬라는 카메라를 통해서만 자율주행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의 트렌드가 카메라에 포커스가 있을지 레이더에 포커스가 있을지 동반 성장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 주의 움직임도 많이 차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메라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5천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출시했습니다. 5천만 화소. 엄청나죠?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에요. 화소가 인구만큼이에요. 5천만 화소. 앞으로도 이런 화소 경쟁, 분명한 색 경쟁 계속해서 치열하게 진행될 겁니다. 색 구현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타블랙이라고 하는 완전한 블랙. 빛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술이 최근에는 가능하죠. 어떤 걸로 인해서 가능하겠어요? 카메라로 인해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카메라 모듈 업체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고화소가 되면 그만큼 납품 단가도 올라가요. 이 부분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 같이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또 있는데 산업용 소재 업체죠. 제이월드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제이월드라고 하니까 롯데월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제이월드는 스마트폰 카메라와 배터리 공장에 사용되는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인수를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카메라, 필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드라이브를 두고 본업에 집중해서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기업들이 신사업에 진출할 때요. 현재 영유하고 있는 산업과 아예 생뚱맞은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시너지라는 부분이죠. 예를 들면 음식료 업체가 갑자기 제약 사업에 뛰어들어서 약을 만들다. 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음식료 업체가 갑자기 제약을 한다고 조금 생뚱맞아요. 하지만 신사업을 영유한다고 했을 때 일단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장기화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점수를 주는 그런 업체는 본업에 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집중하는 업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옵트론택이 본업에 좀 더 집중한다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옵트론택은 기술적으로 바닷권에서 매물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돌파는 못했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돌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시간만 충분히 녹인다면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최고의 맛에서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서 매수권에 둘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종목이 별로 없는데 이 종목, 옵트론택은 매수권에 두고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옵트론택을 포함해서 IT 부품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것이 오늘 최고의 맛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